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똘끼댄스! 진짜 기분이 오른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조칭 댄스? 조칭 댄스? 그래요? 네 엄마 별소리 다 들어가지고 뭐 괜찮네요 조칭 댄스 진실해 주세요 네가 하는 말과도 하는구나 올라가서 그죠 맞아 맞아 형 이거 괜찮지 않아요? 할까요 말까요? 딱 그게요 문미서 말대로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미래가 없어 오늘 한생이 형이 실망을 하든 좋아하든 오늘부터 비로소 넌 한생이 형한테 진실해지는 거야 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 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실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실하지 진실해 주세요 진실해 문미서 아트톱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오케이 가자고 오케이 진실할 것 같아요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는 어렵구먼 가장 쉬운 한 번만 딱 써먹어야지 계속하면 머리 아프고 오케이 오케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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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 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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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 거 아니야? 아 아에 피부에 뭐가 난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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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 친구 아 있잖아 아 아 김치가 왜 이렇게 금방 가진 탁 탁 탁 탁 탁 탁 아 짜증 아 진실하게 좀 사세요! 진실에 통하지 않는 미래는 진실에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미래가 없어 진실이... 진실이... 조금 파스타에서 유럽애랑 잘린다 형! 그게 아니고요 회장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미래가 없어 진실이... 가장 쉬운 거야 진실해지세요 진실... 웅비서 아드토크 몇 분 남았어요? 4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4분 가자고 진실이... 가장 쉬운 거야 예 진실해주세요 진실... 웅비서 아드토크 몇 분 남았어요? 4분 남았습니다 4분... 오케이... 진실... 오케이... 자... 컷!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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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크